자, 오늘도 빈칸 채우는 문제 하자 자, 여기 자, 승리가 얘기 좀 다시 하고요 이런 문제 보자 이제 승리가 빈칸 채우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근데 항상 승리 독해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항상 독해지문에는 있는 거야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문제 삼을 건 없어 누구나 다가 있겠지 뭐, 그죠? 스님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스님도 많아 스님은 어떤 때 해석하다가 이런 건 모르냐? 스님은 문장을 쭉 해석하다가 어느 부분은 스님의 해석을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읽어줄 게 있지 않니? 없어? 항상 못 알아듣게 있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죠? 근데 그거는 스님의 소식 얘기하자면 선제 해석을 못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잡겠는 거야 근데 이거는 미국의 네이티브 스피커는 있을까, 없을까? 걔네들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말 글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얼마 전에 스님의 버스를 탔는데 한 미국에가 같이 버스를 탔어 근데 이제 왼손에 타임지 잡지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근데 오른쪽에 사전을 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걔조차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 있는 거 어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어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장 독해하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있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극복은 해야 되잖아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생각해 놔야 돼 그래야 이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답을 적응할 수 있어 이 방법이 안 돼 있으면 난감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유형별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근데 빈칸 채우는 문제는 우선 어떻게 풀자고 방법을 얘기해 보자 빈칸의 위치가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세 개 쳐질 때 어느 빈칸이든 뭐는 벗어나면 안 돼? 그래? 주된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제 최근에 이 빈칸 채우는 문제를 풀 때 제일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안 풀고 지문을 쫙 읽고 1, 2, 3, 4 선택지를 넣어서 말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쫙 읽고 선택지 1, 2, 3, 4번을 넣어서 말이 되는 걸 찾는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되고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고 이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런 빈칸은 언제 한참 유행했었냐면 독해 지문이 5줄에서 7줄 정도의 지문의 길이가 요랬던 시절이 있어 요때는 빈칸을 치면 5, 7줄이니까 주된 내용이고 이렇게 필요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스미 얘기하는 스타일로 풀었어 해석하고 답지 넣어보고 흐름상 맞는 거 이렇게 찾아냈어 여러분 알겠지만 요즘은 몇 줄짜리 독해가 들어오죠? 최소한 15줄에서 20줄 이상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커진 상태에서는 절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요렇게 풀어줘야 되면 다시 한번 우리말로 얘기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어봐 지문에서 최근에 홍콩 사태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는 이 빈칸은 어디서도 필요한 거예요? 홍콩의 사태, 홍콩 사태 거기서도 필요한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뭐 또 얘기하자 이 지문을 통해서 겨울에 이야기를 해 그럼 어디서도 필요한 거예요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주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답이 접근이 와야 되는 그러면 이렇게 잡아 들어가면 중간에 모르는 단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를 크게 움직여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빈칸이 앞에 있으면 빈칸 바로 뒤쪽에서의 판단은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럼 생활해 봐 빈칸 여기 쳐놓고 결정적인 단서를 바로 뒤에다 줘 그럼 이건 독해 아니잖아요 여기만 있고 그냥 다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칸이 앞쪽에 있을 때는 바로 뒤쪽에서의 판단은 좀 자제해야 되는 그 문제도 빈칸 뒤쪽 얘기는 어렵게 해 그래서 이렇게 판단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쪽 부분을 잘 봐? 그래? 마지막 쪽에 주된 내용을 잘 봐 그래서 빈칸이 앞쪽에 있으면 너무 빠른 판단은 안 돼 설령 뒤쪽이 주된 내용을 줘도 마지막 쪽에서 다시 한번 땡겨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 마지막 쪽에 주된 내용이 뭐지? 이걸 잘 추려내야 돼 빈칸이 중간에 걸려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 걸 읽어서 가로를 채우는 형태로 풀면 안 된다면 앞에는 어느 정도? 스킵이 뭐지?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흐름만 잡는 거예요 빈칸 이야기 빈칸 뒤쪽 얘기를 올려야 되는 건? 그래서 빈칸이 중간에 걸쳤을 때는 빈칸 뒤쪽 이야기를 최대한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가는 형태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빈칸이 중간에 걸치면 이건 문제가 쉬워 발을 잘라서 보는 거죠 절대 땡겨다 이렇게 붙이는 형태는 안 돼 자, 그 다음 빈칸이 마지막에 있어 그러면 일단 글의 앞쪽의 주된 내용을 잘 봐 그런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앞쪽의 내용이 소위 반전의 연결사를 통해서 주된 내용이 뒤로 이동하는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된 주된 내용을 땡겨줘요 그래서 빈칸이 마지막에 걸쳐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주되게 보되 반전이 있으면 반전된 뒤쪽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마지막 쪽에 있는 문제가 어렵다고요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그 봐야 될 부분을 정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항상 이 틀에다 맞춰놓고 푸는 거야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있다 머리들 여러분 시험 문제가 딱 나왔어 빈칸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풀 거예요? 우선 이걸 생각하자라고 조끼고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으니까 어디를 잘 보자 빈칸? 뒤쪽 이야기를 잘 보자 이렇게 푼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앞에 부분의 해석이나 단어 모르는 것도 큰 게 문제될 건 없죠 흐름만 잡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상 틀을 잡아서 풀어주고 그러면 서막을 문제해 보자 자, 가잖아 아, 교제 어디를 피면 되나 1034 1033 1033을 펴봐 됐어? 1033에서 이제 문제를 스마우제 체크를 좀 해보자 근데 요건 먼저 풀어라 그랬으니까 처음에 스마우제 문제를 한 3문제 정도는 풀어줄게 그리고 이제 풀어달라는 문제 중심으로 또 설명이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자, 31번 문제 스마우제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풀 거야? 주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채워야 되나? 어떻게 풀 거야? 빈칸의 위치가 앞쪽에 바짝 올라와 있지 않아? 그러면 여기 보자 그러면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어디 포진을 많이 시키는 거야? 마지막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빠른 판단을 자제해야 되는 됐어? 자, 읽어봐봐 가로 프란시스 베이컨 앤서 동사 두 줄 이렇게 쳐주고 문장을 직독 직회를 해나가자 동사 항상 두 줄 쳐 자, 그것까지 해석해봐 불러 프란시스 베이컨은 답변했습니다 뭐 그 질문에 뭐 바이 세이닝 접속사 동그라미 한번 쳐주고 불러 대트이야라고 말함으로써 맞나? 자, 대트이아 불러 과학은 우리들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치? 맞나? 그런데 이 문제는 읽어가는데 뒤에 단서가 좀 보이긴 했지 뭐가 보였니? 다시 읽어봐봐 프란시스 베이컨이 답변했다 그런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대트이야라고 말함으로써 대트이야라고 말함으로써 맞나? 이 문제는 처음에 단서를 좀 주긴 했어 뭐 대트이야라는 편을 썼잖아 그런 질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답을 봐봐 의무문이 아닌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2번이나 3번 같은 건 안 돼요 질문이 아닌 건 안 되잖아 그잖아 됐어? 그러면 1, 4, 5번에서 어떤 질문인지는 맞아 읽고 이제 결정하자면 자 읽어봐 아 it enables 동사 두 줄 불러 그것은 할 수 있게 합니다 뭐 어스 우리가 투 엑서사이즈는 뭐지 운동하다 의미도 있고 뭔가 실행하고 동작으로 옮기는 걸 얘기할 때 엑서사이즈라는 편을 써 뭐 뭐 certain degree 어느 정도의 뭐 아 mystery 마스터리 장악하거나 컨트롤하는 겁니다 5번은 위니까 뭘 컨트롤해? 물론 physical and social phenomenon 육체적이고 사회적이 페노미노의 단어는 워낙 또 많이 쓰는 단어 아니야 어렵지만 이 단어는 많이 써 뭐야 현상 이거는 단어 몰라도 걱정하지 마 앞으로 많이 봐 자 뭐의 현상들이에요 세상의 현상들입니다 이니치 관계되면서 섭섭 동그라미 어떤 세상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자 another way answering the question 이즈 동사 역시 두 줄 불러 또 다른 방법 answering the question 그러한 질문에 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다 saying that 대 동그라미 쳐서 to say that dia 라고 말하는 것이다 뭐 불러 science enables earth enable 동사 두 줄 과학이 할 수 있게 한다 earth 우리가 to produce 물건이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applied by the engineer or physics 컴마 끊고 불러 applied phone은 적용되거나 활용되는 거지 애플이란 단어 여기서 나온 거지 애플리케이션 그치 누구에 의해서 엔지니어라든가 피지션에 의해서 맞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은 할 부동사 두 줄 도움을 줍니다 힘 그에게 뭘 도움을 주나 안 빌드 브릿지 다리를 세우도록 도움을 주고 오아첩사 동그라미 또 뭘 도와줘 터러 리스토 헬스 건강을 리스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헛 그러나 그러나 됐나 가자 읽어 그러나 똑같은 지식은 캐널스 비유스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as we know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아는 것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컷마 끊고 뭐하게 토 디스토리팅 물의를 파괴하거나 또 또 메인 오아키로 민 사람을 메인하거나 죽이는 메인의 동사는 모를 수 있어 그 다음은 많이 안 쓰자 치뢰동사는 알 수 있자 뭐 됐어 자 그럼 여기 머리들어 설마 얘기 좀 하자 자 여기 A 지금 앞쪽 가로를 채우래 근데 그러한 질문은 해서 퀘션마크 의무문이 들어가야 돼 근데 뭐에 대한 질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쭉 전개시켜 오다가 마지막 쪽에 그러나 그 지식이 역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뺐잖아 머리 들어보자 그럼 이 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글이 반전이 된 형태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지식은 지식인데 역시 뭐에 대한 지식이었던가 공통적으로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사이언스 얘기하지 않겠어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앞쪽의 질문은 과학의 지식의 용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됐죠? 이 앞에 근정적으로 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뺀 거 아니겠어? 몇 번 더 1번 어때? 과학적인 지식의 유용함이 뭐니? 4번 어때? 4번 어때? 너 아니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아냐 그게 과학적인 지식을 아니 아니야 이건 지금 주된 내용이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하자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않나? 4번 5번은 너 아냐 누가 디스크를 논의했는지 과학적인 지식의 유용함을 누가 논의했는지 지금 누가 논의했는지 사람의 중점을 얻는 거는 아니었지 여러분도 그렇지? 맞나? 오케이 몇 번 답이 1번 1번 답이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니었네? 자 그러면 1번 넣고 전체 구성을 좀 볼까? 어이 들어볼게요 과학의 지식의 유용함이 뭐니? 좋아요 그러나 나빠요 이렇게 딱 양쪽으로 잡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편집이 돼 있는 건 아니겠어 맞나? 뭐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하자는 거 아니잖아 또 누가 과학의 유용성을 논의하자고 사람 얘기하자는 거 아니잖아 선악의 유용 그렇지? 사용을 얘기한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답이야? 1번 1번 답이 돼 됐어? 자 여러분 뒷장면은 근데 이 지문은 당구장 표시 좀 할래? 이 지문은 당구장 표시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맞아 이거는 워낙 많이 이런 지문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특히 체크해 주는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예문이야 내용이 이런 건 반복적으로 봐야 쓸데없는 지문 10개 보는 것보다 이게 하나 반복적으로 보는 게 나아 이런 내용이 익숙해 있어야 돼 그래 이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당황스럽지가 않지 그렇죠? 이거 좀 더 발전시켜 볼까 얘들아? 선생님이 물어볼게 그러면 여기서 좀 얘기 좀 해보자 과학의 유용성이 뭐니? 선형과 악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맞지? 물어보자 과학의 악용은 안 되고 선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과학의 좋은 도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과학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 그게 그렇지? 뭐가 선형 악용에 대해서 결정하고 실제 선형으로 사용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철학 철학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라고 해서 이과나 공대학생이라고 해서 철학을 안 하는 건 안 돼 철학은 뭐니? 인간의 도덕적인 면을 다루는 거거든 그래서 대학교의 교양과목에서 1학년 때 철학 이런 거 빼는 거 얘들아 안 돼 그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취업의 목적으로 필요 없어 컴퓨터나 도배하고 이렇게 돼 버리지 않아 아니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 왜 중요한지는 모든 학문에 선형 악용을 결정하는 건 철학인 거야 그래서 철학에 대한 공부는 항상 베이스를 깔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문도 또 들어오지 이런 선형 악용은 철학에 의해서 결정됨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까지 내용이 원래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잘해면? 자 그리고 문장 다시 한 번 봐봐 단어의 선택은 어땠어? 어려운 단어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나? 페노미너 이 단어 그치? 근데 그 단어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현상들 또 마지막 줄에 있는 메인의 단어 그치? 그 단어는 알 필요 없고 알지마? 단어 안다고 능사 아니야 여러분들은? 단 킬에 준한 느낌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않아요 글쓰네니가 얼마나 친절한 거냐 그럼 메인의 단어 써놓고 나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와 킬 이렇게 붙여버리잖아 킬이야 킬 이렇게 붙여주잖아 됐나? 자 뒷장 남기죠 소마구 32번 문제 한번 또 해볼까나 자 32번 문제 하는데 소마구 먼저 얘기 좀 하고 해 자 빈칸이야 어디서 채울 거예요? 주된 내용에서 채우는 거야 빈칸의 위치에 어디 있어? 중간에 있지? 머리 들고 그러면 앞쪽 이야기를 끌어다 붙이는 식으로 문제 풀면 안 돼? 어떻게 풀 거예요? 빈칸? 뒷쪽 이야기에 주된 내용을 올려줘야 되는 거야 맞나? 자 가자 대하라 many places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대여비금은 있다 존재하다고 해석하지 뭐 어떤 장소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야 왜? 서비스를 얻고 갖기 위해서 그렇지? 컴마 끊고 서치해지는 예를 들어서 아니야 뭐? 은행 또 퍼블리 오피스 관공서를 얘기하겠지 뭐 기타 등등 depending on how 의문사업자 동그라미 불러 depending on 의전했어요 모의의전에 how 컴마까지 끊어놓고 불러 얼마나 많은 서버들이 아 어벨러블은 뭐라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어벨러블의 단어는 기본 단어예요 걱정 안 해도 돼 대땅만 입어 됐나? 가자 they stand in many lines 그들은 많은 줄들에서 서 있는 겁니다 왠 접사 동그라미 they are 서프러스트 인 라인 컴마 끊고 불러 그들이 be 서프러스트 는 뭐 할 예정이다 뭐 할 예정이야 줄 서서 기다릴 예정이었을 때 they are always space 그들은 항상 직면 되어집니다 뭐 문제 무슨 문제 making a decision 결정하는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 직면합니다 가로입니다 자 이제 가로 얘기는 가로 뒤쪽에서 푸는 거예요 자 가봐 무슨 얘기인가 두쪽 얘기인가 읽어 아 it's because 접사 동그라미 그것은 때문이다 뭐 때문이야 because 읽어 아 셔틀라인 does not always lead to 키컬 서비스 불러버려 좀 더 짧은 줄이 항상 좀 더 빠른 서비스를 lead to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some people who 동그라미 후절 어디까지 끊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면 되잖아 컴이 첫 번째 겟이 두 번째 그치 겟 동사 앞에서 딱 끊어서 그것까지 후절이야 어떤 사람 불러 컴 레이러 나중에 온 사람들이 겟 서브 받습니다 earlier 좀 더 빨리 서브를 받습니다 단지 because 동그라미 못 때문에 they have understand 그들이 우연히 서 있습니다 in the lock line 운 좋은 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그것은 이유입니다 some early commerce wait 동사 두 줄 몇몇의 일찍 온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longer 좀 더 더 기다립니다 then they expect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기다립니다 this is not fair 이것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for the parties consult 관계되어진 사람들에게 적당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for 서버스 and customers 서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커스터머 는 고객들 둘 다 나다에게 됐나 됐어 뒤에 주된 내용을 잘 추려서 올려놔 1번 읽어봐 뭐야 공정한 공정한 기다리는 시스템은 makes it 가능하게 만듭니다 for us 우리가 to serve to be served 서브하고 서브 받는 겁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 made this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선착순의 개념인 거지 2번 that is in each line I'll be able to get my job done most quickly 즉 다시 말하면 어느 줄에서 내가 내 일을 가장 신속하게 끝마칠 수 있겠냐 3번 solution this problem 이런 식의 문제들 해결책은 seems to be 쉬울 수 있다 4번 it would be possible 가능하다 for us 우리가 to think of social invasion 사회적인 발명을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 몇 번 뒤쪽 얘기 잘 참고해 그러면 되지 않아요 몇 번 머리 들어봐 어깨 좀 펴봐 젊지마 젊으면 안 되지 젊지마 어깨 펴 어이 참말로 그러다 저기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뭐 그래야 그게 실력이 되고 피가 되지 나중에 뭔 큰 걸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형제 조금조금한 걸 잘해 그러면 끝나잖아 이 시험은 자 뒤에 얘기가 뭐였어 뒤에 이야기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써버받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잖아 1번 어때 페어 웨이팅 시스템 얘기하자는 거 아니잖아 페어 웨이팅 시스템 어떤 시스템 이야 퍼스트 컴 퍼스트 오브 이 관점이 페어 웨이팅 시스템 아니었어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 뒤쪽은 그렇지 지어버려 똑 3번 어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좀 더 쉬울 것 아니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이 문제는 아닌 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어떤 해결책 뒤에 제시가 된 건 없잖아 사는 우리가 사회적인 발명을 사회적인 어떤 발명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소셜 인벤션 얘기하자는 건 아니잖아 이 글에 추된 내용이 그렇지 2번 뒤로 답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나의 일을 가장 매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나 어느 줄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 답이 뭐였어 Roth first and first of 는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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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은 줄 있을 수 있잖아 맞나 그래서 몇 번 답이 돼? 2번. 2번 답이 돼. 여기 봐. 선생님 잠깐 얘기해 줄게. 머리 머리 들어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거든.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되게 높았었냐면 사실 이 당시의 문제에서 영어에서 키가 되는 문제 몇 개가 있거든. 항상 시험에 보통 영어는 4문제에서 5문제 키가 되는 문제가 있어. 그중에 하나였던 문제야.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 이유가 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줄줄줄줄이 있잖아. 줄줄줄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많이 답이 갈 것 같아? 1번 쪽으로 많이 답이 가 있었어. 왜? 여기 봐.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지금 앞전 얘기가 계속 그 분위기잖아.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면 맞는 거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렇지? 맞지? 1번 답이 많았던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뒤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먼저 봤는데 늦게 하고 늦게 왔는데 먼저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번 답이 이 뒤쪽 얘기에 상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2번 답 쪽으로 이렇게 갔던 문제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2번 답이 쉽게 안 나오지 않았냐? 그렇지? 몇 번 답이 많이 나왔어? 1번 답이 많이 나왔던 문제지, 여러분들. 그렇지? 이게.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그런데 여기 봐. 이제 슬마한 교훈으로 와도. 다시 한 번 얘기해. 머리 들고. 다시 한 번 봐. 사실 독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 거거든. 이런 거는 변별력이 없어. 지문 쫙 읽고 다 이해되고 다 알겠고 답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 이건 다 같이 좋은 거야. 이게 상대평가 시험이잖아요. 지금과 같은 문제를 누가 푸냐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이렇게 풀지 않았다면 못 풀었을 거라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자꾸만 틀을 얘기하는 게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자 하는 거거든. 됐어? 다시 읽어봐요. 처음부터 읽어.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읽어. 그렇죠?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해. 왜? 서비스 얻기 위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은행 또 관공서. 디펜디오 의전에 얼마나 많은 서버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렇지? 그걸 의전해서 그들을 많은 줄들에 서. 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버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어떠니? 줄의 숫자가 정해지지. 그렇지? 또 그들이 줄에 섰을 때 그들은 항상 문제에 직면합니다. 결정하는 문제. 그렇지? 무슨 얘기예요? 어느 줄에 서지 이거 있잖아. 그렇지? ABCD 쫙 줄이 있는데 어느 줄에 서야 되나? 이렇게. 그렇지? 요즘 시대는 안 맞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는 안 맞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지? 사실 여기 봐봐. 이 지문이 와닿는 게 그렇게 조금, 그렇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요즘 세대하고는 괴리된 현상이지, 여러분. 그렇지? 사실 이게 해결책 나왔잖아요. 이게 해결책이 뭐였어? 이 지문은 옛날 지문. 2005년 문제였으니까. 몇 년 전 문제였죠? 14년 전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이미 해결책이 어떻게 나와있어? 한 줄 쓰는 거잖아. 번호표. 그렇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 서? 그렇지? 한 줄 쓰게 하잖아. 그렇지? 화장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막 이게 섰거든. 그런데 안 되니까 한 줄 서서 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번호표. 그렇지? 요즘은 안 맞지 시대적으로. 그렇지? 옛날에는 이랬어. 가자. 그래서 뭐야? 즉, 다시 말하면. 그렇지? 이 의사결정이 뭐냐는 거야. 결정이.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어느 술에 서야 좀 더 신속하게 서버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은 때문이었다. 항상 짧은 줄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맞나? 몇몇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서버를 받아. 왜? 그들이 행운의 줄에 섰기 때문에. 그렇지? 맞지? 이야기를 쫙쫙쫙 올려줘야지. 그렇지? 그것은 이유다. 몇몇 일주일 온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This is not fair.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For all the Paris consul. 모든 관계에 대한. 즉, 서버하는 사람이나 고객들 둘 다 다 얘기하게 됐나?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33번 문제는 안 풀게. 왜? 이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단어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해도 돼. 자, 뒷자만 하면 돼. 34번 문제도 단어 선택의 문제 아닌가?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 질문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넘어와도 돼. 35번도. 그렇죠? 뒷자만 하면. 자, 36번 문제. 됐어? 36번 들어가고. 자, 이거 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가자. 가로 뒤쪽 얘기 잘 챙겨요. 자, 가자. 배프트. 일리테이팅은 뭐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오늘 수거할 때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리테이트. 워낙 많이 쓰는 단어죠. 뭐? 쿼터는 몇 분의 몇이예요? 4분의 1이예요. 1시간에 4분의 1이니까 몇 분이예요? 15분. 15분 얘기한 거예요. 짜증나는 15분 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나는. 커머크로서. 인. 인이 뭐지? 숙소나 여관. 여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커머크로서. 그렇죠? 이건 수거 정리할 때도 많이 하지. 커머크로서. 그렇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두 친절한 사람이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파인트 폼리스 빌 인 프론트 오브 댐 두 파인트 폼리스 비어가 뭐지? 거품 없는 맥주지 뭐. 그렇죠? 그들 앞에는 왼동그라미 컴마 끊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I am lost.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투 보이스 세이 동사 투 주 유니손 자 대동그라미 쳐서 불러요? 두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유니손의 유니는 하나임이잖아요. 유니라는 개념이 하나임이에요. 유니온 유니크 전부 다 여기서 생긴 거 아니야? 하나하나 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대띠야 뭐라고? 이 couldn't to be as bad as all 때 그것은 as is는 만큼이잖아요. 모든 것만큼 나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의미 못 잡겠지 뭐 여기 머리 들어갈까요? 아까 쓰면 이런 얘기거든. 뭐냐 하면 단어는 모르는 게 없는데 말 조합이 잘 안 되잖아. 이런 현상은 일어나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냥 자꾸 해서 개발 뭐라고 말했어? 그것은 모든 것만큼 나쁠 수는 없다. 그렇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쓰면기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대본학생은 여기서 그냥 그를 놔버리거든. 이럴 수 있어. 가자. A little, little 조금 후 I step into the darkness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말 끊고 어떤 어둠이야? Furnished with 장식돼 Furniture가 여기서 나온 거지 장식돼 있었습니다. Detailed 상세한 디스크립션 묘사 루트 기대 그리고 리어슈어링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갖고 장식돼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로가 가까울수록 말을 참 어렵게 하지. 그렇지? 이게 문제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 그거지. 그렇지? 크게 염려할 거 없어. 가로는 뒤쪽 얘기니까. 가 읽어. 그러나 나는 아직도 Have my 너희들은 의심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Right up to the moment 순간까지 I finally see 내가 마침내 보는 순간 웃둔 쌓인 나무로 된 게시판입니다. Pointing the way 길을 가리키는 뭐라고 스타트 링스 캐스릴로의 길을 가리키는 음 쌓인 게시판을 볼 때까지 그렇지? I turn into unfaded drive way 나는 들어갔습니다. unfaded는 알아? 몰라? 그럼 drive way가 길이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캐치 사이드 오픈 로츠의 단어 알아? 캐치 사이드 오픈은 뭔가 목격하는 거 아닌가 로츠의 단어 모른다고 하자 됐지? 자 이제 가로를 찾아갈 거야 됐지? 머리 틀어 여기 봐 아 졸지마 왜 이렇게 졸아 졸지마 일단은 글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지 머리들고 이렇게 앞쪽 이야기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두 사람을 마주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가로 딱 쳐놓고 뒤쪽은 어땠어? 찾았잖아 찾았잖아 그러면 가로는 찾았다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 1번 어때? 뭐야? 네가 너의 가족에 의해서 환영받을 것이다 2번 어때? 항상 좋다 여기가 이 계절에는 항상 여기가 좋을 겁니다 3번 어때? 우리는 오랜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You can't miss it은 이건 생활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You can't miss it이 뭐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길 안내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아니 여기 봐봐 여러분 선생님 나한테 물어봐봐 선생님 시청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Go straight this load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요 2블럭제에서 turn to left 왼쪽으로 도세요 그러면 당신은 찾을 겁니다 You will find the way 이렇게 얘기하고도 마지막 끊는 얘기가 뭐예요? You can't miss 이렇게 끊어주고도 You can't miss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길 안낼 때 마지막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맞지? You can't miss it의 표현은 그거 아니었어? 몇 번? 4번 네 이게 다 돼 있지 그래서 4번에 You can't miss it 너는 반드시 찾을 수 근데 실제 뒤에서 길을 찾잖아 그렇지? 여러분 여기 봐봐 자 머리도 지금 글을 이렇게 읽은 상태에서 처음에 내가 길을 읽고 두 사람을 접한 상태야 그리고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근데 뒤쪽 이야기가 내가 찾아냈잖아 그렇지? 맞지? 그럼 여기에 어우러질 수 있는 걸 가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You can't miss it 이것밖에 없잖아요 길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봐봐 1,2,3,4번 중에 길 이야기가 어디 있어? 4번밖에 없는 거 아니야? 됐나? 그래서 문장 중에서 단어 중에서 어떨까? 단어 중에서 서마하고 지금 넘어간 단어가 뭐뭐야? 뭐 넘어가 있어? 원 페이브드 단어 넘어갔었나? 또 러칭스턴 이 단어 넘어갔었나? 앞에는 또 뭐 넘어갔었지? 단어가 단어보다도 글을 넘어간 게 있었지? 어느 게 넘어갔댔어? 네 번째 줄에 있는 It can't be as bad as all that 이걸 넘어갔었잖아 이 부분은 그치? 또 뒤에 darkness, burning, detail, discussion, root, and reassuring 이 부분도 원만하게 해석이 안 된 부분이었잖아 그치? 맞나? 정확한 한 번 해석도 해봐 무슨 의미였어? 앞에 빠른 속도를 읽으면서 아까 해석이 안 될 것도 한 번 해봐 자, 무슨 의미인가 잡아봐 불러 짜증나는 15분 후 나는 하나의 숙소를 우연히 발견했어 두 명의 친절한 사람이 바에 앉아 있었어 그들 앞에는 두 잔의 거품 없는 맥주가 놓여 있었어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두 목소리 공통적으로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것은 모든 것만큼 나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can't be as bad as all that의 표현이 그런 얘기 아니었어 그것은 모든 것만큼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 봐봐 길을 잃었어 그런데 길을 잃었는데 이 길을 잃은 게 모든 합친 것만큼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게 최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모두 합친 게 뭐야? 최악 아니야? 이런 해석은 순간적으로 안 돼 그런데 수막은 해석을 하다 보면 되는 건데 이거는 시험장에 혼자 갔을 때 이분 잘 이게 안 나와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뒤에 뭐야? 맞아요? 읽어봐요 뭐야? 잠시 후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 어떤 어둠 속이야? 길을 상세하게 묘사해 준 걸로 장식되어 있고 가로를 확신해 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You can't miss it이라는 이걸 확신해 주는 그치? 반대 찾을 수 있다 이런 길로 들어 쓴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오케이 답은? 4번이 됐어요 됐어? 질문해 봐 어느 문제 풀어줄까? 우선 교재 중에 1043페이지까지 꼭 중에 풀어줄 문제 대변 40번? 41번? 또 39번? 8번? 두 문제 있으면 한번 풀어볼까? 38, 41 이렇게 두 개 풀어볼게 됐지? 자 38로 들어가자 자 어깨 펴고 아 참말로 점심을 먹지마 그러니까 먹지마 밥 먹고 졸고 앉아있고 그냥 참말로 그거 좀 어떻게 좀 좀 이렇게 이겨내야지 아 이게 안 졸린 사람이 누가 있어 안 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순간순간에 이겨내면서 애를 써야지 그냥 오는 잠 다 받아주고 그치? 졸리면 졸고 어? 그래서 성공하겠냐 좀 이 악물고 뭔가 좀 그치? 졸리면 나가서 서서 하라니까 졸리면 여기다가 나가 뒤에서 서게 뭐 하면 옆으로 서 서서는 안 졸립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그치? 적극적으로 뭐?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끝내 내년에 기회 놓치면 안 돼 얘들아 선배님 진짜 새겨 듣고 자리 좀 해 내년은 경쟁률이나 모든 게 진짜 낮을 텐데 자꾸 졸고 그러면 그냥 강화 저기 옹진군으로 보내버릴 거야 전부 다 그냥 졸지 말고 악착같이 해 자 38번 못 찾을 거야 주된 내용 찾아 어디서 찾을 거야 앞쪽으로 바짝 가로가 올라와 있잖아 너무 빠른 판단 내리지마 뒷정력이 잘 추려서 올려줘 가자 읽어 몇 년 전 건마 끊고 가로한 리서트 조사가 어디 있는 유니버스틴 워싱턴 네임드 이름이 뭐예요 아 아단 드론키어선 와스키어선 자 벤처드 동사 둘을 쫙 쳐주고 이 리서처가 벤처림트니까 뭐예요 벤처의 단어는 모험적인 거 아니냐 그치 어디로 슈퍼마켓으로 그치 왜 to solve a mystery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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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어떤 조사간지 요건 이제 뭐에 대한 조사인지 찾으라는 거야 아직은 모르지 뭐 그치 가자 이거 그까 원했어 피규어하우스의 수거는 워낙 유명하잖아 피규어하우스는 뭐예요 이해하다 이건 기본 수거예요 자 와이 동그라미 쳐 그런 이야기 원했어 뭐 이해해 왜 왜 왜 왜 이리 있어 대동그라미 뭐가 왜 대띠야 불러 가장 신뢰할 수는 프리딕터 오브 가로에 대한 프리딕터가 미국에 있어서 오늘날 있다 개인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치 퍼센스 웰스 그치 뭐가 개인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모르지 이게 뒤에 설명하겠지 뭘 그래 그치 됐나 가자 포 머스 히스토리 대법력사 투어 가난한 사람들은 헤브 타입이 전형적으로 서퍼 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셔티지는 셔트가 짧은 거니까 부족한 거지 뭐가 부족해 칼로리 말은 서페이트는 아니라 서페이트 단어는 모르지 뭐 영어로 해 그냥 서페이트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됐어 가 그래서 how it is 어떠냐 대동그라미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with the least amount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 리스트는 리률의 최상급이잖아 거의 없고 가장 적은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투스펜 온 음식에 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지나칠 정도의 오버웨이 과체중이란 얘기지 그치 아 마지막 쪽에 얘기했잖아 뭐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오버웨이터 그치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봐봐 머리 들어봐 가로를 쳐놓고 마지막 쪽에서 오버웨이터 쪽에 얘기를 다 시켜주잖아 그치 맞나 몇 번가 오버웨이트가 오비스테지 그치 비만 뺏기 더 있어 오버웨이터나 오비스테이다는 비만 같은 돈이 오잖아 맞지? 볼 거 없어 서페이트 단어 알 필요 없어 여러분 해당 사항 없어요 얘들아 자 여기 또 선생님이 또 들어 저 선생님이 또 들어 여러분 있잖아 단어는 어휘는 여러분 머릿속에 머물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몇 개 이거 여러분 공부 안 나왔으니 이 착각을 하더라고 내 머릿속에는 단어가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단어만 보면 다 안겨 뭔 소리야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는 단어 용량은 있어야 돼 몇 개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언어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2천 개 이거 이상 안 들어가 있더라 근데 선생님 나는 새로운 단어 들어가던데 그럼 있잖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던 2천 개 중에 하나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페이트 단어를 내가 집어넣잖아 그럼 2천 개 중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가 이렇게 밀려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서페이트 단어는 쓰임새가 거의 없잖아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머릿속에 꼭 필요한 어느 단어인지 모르지만 지워지는 거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눕지 말란 말이야 왜? 눕지 마 정말 필요하고 웬만한 단어는 그냥 이렇게 뭉개면서 풀어야 돼 얘들아 이게 순제 범위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수능이나 이런 거 같으면 단어 쓰면 어떻게 쓸 것 같으니 단어 정리 먼저 해주지 얘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단어야 이건 먼저 암기해야 돼 선생님이 수능만의 강의를 이렇게 했겠지 딱 모아놓고 단어 정리 다 시켜놓고 독해 들어왔겠지 그치? 그럼 모르는 단어 없이 다 풀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출제 범위가 없잖아 그치? 단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뭉개고 들어가는 걸 잠깐만 해야 돼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또 풀어봐 자 가자 41번 문제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거 쫙 풀고 잠깐 또 하자 자 어 가자 since 1983 컴마 끊고 불러 1983년 이후로 뭐 밀려는 백만이니까 7억 달러지 뭐 뭐 아 Federal and State Have been spent 동사 두 중 Federal의 단어가 뭐야 연방정부 이건 뭐 많이 쓰는 거잖아 State는 주지 뭐 국가 그치? 펀드에서 Have been spent 쓰여졌다 어디다 쓰여졌나 클리너 프로그램 그치? 클린은 뭔가 닦고 깨끗이 청소하는 거 아니야? 대동그라미 쳐서 어떤 프로그램이었나? 대포차 I will Ultimate Request Ultimate는 궁극적으로 비용이 들 겁니다 Several billion은 10억이잖아 Several billion 쓰니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겁니다 언제 1980년 87년 사이 컴마 끊고 뭐 디스찰지인성 포스프론스 프로 포인트 소스 드롭 바이 오버 20% 컴마 끊고 드롭 동사 두 줄 쳐서 불러 디스차지의 단어 알아? 이 단어는 많이 쓰는데 뭐지? 디스차지의 단어 몰라 몰라 그럼 영어로 해 그러다 얘들아 디스차지의 단어는 알아야 된다 뒤에 포스프론스 단어는 뭐야? 이 단어는 모르겠어 그치? 스움도 몰라 이 스움이 이 단어를 어떻게 알아? 어디로부터? 포인트 소스로 부터 포인트 소스 단어는 알겠는데 단어 조합이 잘 안되지 포인트는 지점이고 소스는 원천은 아니야? 그대로 해석하면 지점 원천으로부터 이거 해석이 잘 안되겠다 그렇지? 됐나? 영어로 해 다 문개고 영어로 써봐요 포인트 소스로부터 포스프론스가 디스차지 하는 거야 이게 몇 퍼포로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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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a long way 긴 길이 있습니다 Go to 가야돼 리퍼스는 뒤집는 거지 심한 폴루이션 공예를 뒤집는 그치? 앞에 해석이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 일소에 다 해결되어 버려있지 않냐? 그치? 어떤 부분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미스차지 오브 포스프론스 마이 포인트 소스라는 표현이 순간 쫙 해결이 돼 버린 거 아니야?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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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관계된 거겠지 그치? 자 들어봐 자 스무삭껀네 이거 좀 한번 풀어 어? 어 일단 이게 글 쓰는 이들이 친절해요 어? 친절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잖아 그러면 꼭 뒤에서 풀어줘 야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수업을 할 때 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려운 얘기 쓸 게 있잖아 그치?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하니까 풀어주잖아 이렇게 그치? 그 배려라는 게 있거든 지금 같은 경우 앞에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럼 무리할 게 없어요 얘들아 폴루이션에다 넣어가지고 그쪽이 연관된 표현이라는 게 일소 해결이 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일거 그렇죠? 또 아 악스텐 디플리션 인메니엘 많은 지역들에 있어서 산소가 디플리션이 됩니다 디플리션에다 넣어도 좋은 것 같지는 않지 않니? 엔드 갖고 지금 앞에 폴루이션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 그치? 벤 벤의 동사 역시 금지하다 막다지 뭐 포스페이트 컨테인 디터젼트는 클리닝 에이전트를 포함하고 있어 그치? 포스페이트 단어는 모르겠고 디터젼트의 단어도 모르겠다 그치? 근데 클리닝 에이전트는 알겠네 그치? 뭐 청소하는 거 아니냐 클리닝 그치? 요것이 뭐 왜 프로범 아마도 헤브트 인액트 집행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수로 6스테이트 드리네이즈 베이슨 6개 주의 드리네이즈 베이슨을 통해 걸쳐서 집행이 되어야만 되겠다 지금 단어 웬만하면 어려운 거 필요 없는 거 해석 안 하는 거야 그치? 포리스트 수비인다 웰랜드는 습지 않으냐 어디 있어? 수록 더 베이 그 베이에 걸쳐서 있는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만 아니야 만 역시 보호받아야 된다 그럼 디벨로프 개발로부터 됐나 홀팅 더 가로 디스 바이럴 에스트리 위드 리카이어 더 프로롱 커피 이 프로드 시티즌 오피셜 인더스트리 동사가 어느 거야? 위리카이어 동사 두 줄 쳐주고 자 불러 홀팅 더 가로 디스 바이럴 에스트리 홀트 단어 알아? 몰라? 그럼 할 수 없지 뭐 에스트리 단어 알아? 죽어도 몰라 그치? 영어로 해봐 불러 이러한 중요한 에스트리 에스트리 가로를 홀팅하는 것은 요구한다 자 뭘 요구해? 오랫동안 프로롱드 그치 장시간에 위법 협력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누구? 시민들이 관료는 산업들의 그치? 됐어? 자 이제 머리 틀어 자 여기 보자 어 자 들어오봐 야 지금 스마우니 문제를 쫙 스키밍을 했잖아 그치? 근데 모르는 단어가 중간에 툭툭툭 켜나왔잖아 근데 지금 모르는 단어들은 좀 전문적인 성격이 가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 중간에 디스차이즈 이런 거 모르는 건 좀 그래 이런 거 모르는 건 좀 그랬지만 또 홀트 단어 이런 거 모르는 건 좀 그래 근데 모른다 했으니까 그치? 스마우니 이제 놓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치? 됐어? 자 그럼 스마우니 물어보자 우선 주된 내용이 뭐죠? 주된 내용이 뭐예요 얘들아? 프로그램 얘기하자는 거 아니었어? 어떤 프로그램이야? 클린업 프로그램이지 않았어? 이 클린업 프로그램이 뭐였죠? 개괄적인 얘기는 다 잡혀있잖아 뭐예요? 오염이나 이런 거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치? 깨끗하게 보호하자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었어? 거기까지는 잡혔어? 됐지? 그럼 가로는 뭐가 들어갈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가로는 어때? 가로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지 않겠어?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들아 안 좋은 거겠지 그치? 아니 여기 봐봐 자 머리 들어봐 이 글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은 머리들고 클린업 프로그램을 얘기하자는 거잖아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뭐였어? 뭔가 공예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땡기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갖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시민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가 있어야지 노력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몇 번 더 해야 돼? 1번 뭐야? 멘틀레이션 몰라? 2번 뭐야? 아! 퍼틀라이제이션의 단어가 뭐지? 몰라? 3번의 디테리어레이션의 단어가 뭐예요? 몰라? 4번의 세그리게이션이 뭐예요? 우선 맞고 하자 그게 답일 것 같다 그치? 아씨 거기서 하나도 모르면 어떡해 나 단어에서 보이잖아 다 벤틀레이션은 뭐 보여요? 단어 벤트 보이잖아 벤트 벤트가 뭐예요? 어원 벤트가 뭐야? 거기 봐 아 얘네들은 그래서 어원도 가르쳐놓은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어원을 왜 가르쳐주니? 이럴 때 쓰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 아니 평소에 어이 시간대에 어원을 왜 배워? 벤트가 뭐예요? 이게 오다 가다이며 어원이잖아 너희 낯선 쪽으로 이렇게 모험이 가는 거 아니야? 낯선 오지로 어드벤처 아니야? 벤트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벤트벤트벤처 이런 거 다 가다이며 어원이잖아 그렇지? 오다 가다 어원이잖아 물어볼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거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 오다 가다라는 게 긍정부정적 얘기를 못하잖아 이거는 맞아? 2번은 퍼틸라이제이션은 뭐예요? 비옥한 거 아니야? 퍼타이러 효연소가 비옥한 퍼틸라이제가 뭐죠? 필요 필요 퍼틸라이제 그렇지? 이건 지워져야지 그렇죠? 3번에 디테리어레이션의 단어는 뭐 보여요? D, D가 뭐라고 그랬어? 아래 이게 아래의 어원이라고 했잖아 여기 봐봐 디테리어레이션의 단어는 디테리어레이션의 단어는 D, E, 이 어원이 아래 아래의 미랄이 있잖아 이게 그렇지? 아래, 아래, 아래 그렇지? 그러니까 아래니까 뭐예요? 평균 미만이잖아 됐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평균 이한대 4번의 세그리게이션의 단어도 이거 기본 단어라고 했지 그렇지? 어떻게 쪼개라고 했어? 여기 봐 세그리게이션의 단어에서 S, E가 뭐야? 분리 그래그는 모우다 그렇지? 분리시켜서 모아놓은 게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했잖아 검은 애는 검은 애끼리 모아놓고 노란 애는 노란 애끼리 모아놓은 거야 따로 분리시켜서 그렇지? 뭐한 거야 지금 차별하는 거잖아 인정차별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레이스?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했잖아 인정차별이잖아 이거 세그리게이션 따로 띄워서 모아놓은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여기서 3, 4번이 왔다 갈 수 있었는 부정적이었는데 3번과 4번이 부정적이었는데 공의 문제에서는 어떤 4번의 세그리게이션 차별의 개념은 들어갈 건 없었지 그렇지? 맞나? 오케이 몇 번 답이 됐어? 3번 답이 됐어 디테리에이션의 단어가 인정이 뭐예요? 뭔가 상황이나 상태가 저하되거나 악화되는 의미잖아 안 좋아진 거잖아 평균보다 떨어진 거 아니야 됐나? 벤틀레이션이 뭐니? 환기, 통풍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다시 질문 봐 이 질문 당구장 표시 내용이 많이 문제네 세 번째 줄의 디스차이즈가 뭐야? 방출하고 배출 해고하는 게 디스차지라고 했잖아 디스미스는 게 다 따로 했잖아 그 다음 너 알아야 돼 얘들아 포스프러스 알지마? 지워버리고 또 내려올 거야 디플리션의 단어도 알아야 되는 거야 D가 아래니까 채워진 상태에서 아래로 가는 거니까 뭔가 고갈되고 그렇지? 떨어지고 뭔가 줄어드는 게 디플리션의 단어잖아 그렇지? 또 장 내려서 장 내려서 디트리션트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그런 거 다는 해당 사항 없어 홀트의 단어는 멈추게 하다 정지시키다 그렇지? 홀트 홀트 그 단어 쓰임새도 많아 S3 단어는 됐고 됐나? 근데 이제 여기 이런 게 있어 여기서 잠깐 얘기하셨다 하자 그 다음 머리들어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학생도 이런 짐은 하더라 새 말대로 어떻게 푸는지는 방법적으로는 이제 알겠는데 답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도 선생님 정확히 얘기해 줄게 여러분 있잖아 시험장에 갔을 때 1, 2, 3, 4 답지에 나오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에 이 4개의 단어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모르는 단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모르는 단어 섞여 있어 얘들아 당연히 섞여 있지 여러분들 어떻게 다 4개를 다 알고 여러분들 4개 알면 좋을 게 없어 다 같이 하는 건데 섞여 있어 그 선생님이 뭐 해 주는 거야? 평소에 그래서 어원 정리 그래서 해 주는 거 아니야 쓰란 말이야 단어 뉘앙스 잡아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평소에 어휘 정리할 때 이렇게 어원 분석해서 단어 어원 알려주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게 만드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 4단어를 다 알고 에이 이건 욕심이지 그럼 영어만 해 영어만 내가 뭐 하지 말고 영어만 공부해 그러면 되겠네 여러분들이 항상 다섯 거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그것도 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서 끝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어를 다 알고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휘 정리할 때 잘 어원을 보면서 배우란 말이야 그 단어 느낌을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런 얘기 하더라 지금 그렇게 풀면 알고 푼 거 아니야? 찍은 거 아니에요? 원래 어학은 찍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니 수학 문제 지금 푸는 거 아니지 어학은 찍는 거예요 얘들아 어학을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1 더하기는 2 더 이렇게 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 그런 문제 없어 항상 이렇게 선택 찍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나가는가의 관건인 거지 이해 됐어? 오케이 몇 번 더 3번 이게 답이 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잠깐 보고 정리하자 1번 감사합니다.